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의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 오늘은 아주 실용적인 내용입니다 제목에서 보고 들어오신 것처럼 이제는 더 강력해진 세 가지 경쟁력 원래도 강력한 경쟁력이었는데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지금은 더 강력해지지 않았나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뭐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왜 더 강력한지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그냥 여러분이 인내심이 없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뭐 이런 큰 맥락에서 이걸 못하는 게 되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의지보다 제가 요즘에 공부를 이것저것 하니까 제가 그 다음에 뭐 저희 초집중 책 보고 나서 그 니르 이알 작가의 이제 뭐 훅도 그 전에 읽었을 때 다시 다 봐보니까 그래 맞아 왜냐면은 트래픽이 돈이고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뺏어오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돈만은 뭐 페이스북 뭐 그 다음에 대기업 게임 업체 뭐 미디어 업체들 이런 데들이 우리를 집중을 못하게 하고 인내심을 못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게 되게 당연한 거라고 그냥 우리는 그냥 옛날이랑 똑같잖아요 옛날에는 그래 내가 결심했어가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관심을 뺏어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연구를 하고 뭐랄까 여러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여러분이 인내심들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약해지고 이런 건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지를 하고 더욱 인내심을 키우고 집중할 수 있는 게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고 작가님이랑 책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어떤 거에 이렇게 계속 몰입하고 빈번하게 찾고 지속 시간을 오래 가져가면서 거기에 머물려면은 거기에서 어떤 보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가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지루해져서 거기를 떠납니다 근데 지금 왜 제가 예전보다 더 강해진 이걸 경쟁력이라고 말하냐면은 예전에는 우리 주변에 가변성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이렇게 작은 것 같고 뭐 뭐라 그럴까 이게 작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다음에 5년 전에 스마트폰이랑 저는 지금의 스마트폰이랑 이런 뭐 하드웨어적으로는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5년 전 스마트폰 지금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나 미디어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너무 더 발전해주고 왜? 이 진입자력이 나왔다 보니까 정말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재밌는 건 계속 나와요 게임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버티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의 능력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의 의지를 깨기 위한 외부의 업자들의 그 능력과 그 다음에 그 공격 수준은 점점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구체적인 꿀팁 같은 거 하나 들어가보면 실용적인 얘기, 더 실용적인 얘기로 들어가보면 예전에는 아마 지금 2G 서비스 종료됐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막 아 그래 스마트폰 쓰지 말고 그냥 나는 2G폰 써야지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인터넷 안 되는 걸로 해서 이 요문에서 벗어나야지 그래서 아 되게 멋있다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따져보면은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모든 기능이 몰려있고 인증기능, 금융, 교통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집중력을 그러니까 인내심을 키우고 환경 설정을 통해서 내가 더 오래 인내할 수 있고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아예 안 쓴다? 이제는 저는 이게 그게 트레이드 오프를 따졌을 때 왜냐하면 인생에서 인내심만 있는 게 아니라 효율도 있고 효용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따져봤을 때 스마트폰을 아예 안 쓰는 게 내 인생에서 도움이 더 클까? 저는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섰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소통하는 채널 자체가 뭐 카카오톡이고 이걸로 떨어져 있으면 소통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이제는 저는 여러분이 스마트폰 그래 내가 인내심도 약해지고 자꾸 공부해야 되는데 인내심 약해져서 스마트폰 보고 스마트폰 없애버려지 이거보다 이거를 잘 쓰는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쓰되 진짜 공부할 때는 눈에서 그러니까 비행기 모드로 하거나 끄거나 무음으로 해서 딱 아예 안 보이는데 놓고 할 때만 꺼내고 이런 식으로 아싸리 그냥 원초적으로 제거해 거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무튼 요런 거를 예전에는 벌써 3,4년만 해도 맥락이 바뀌었고 왜냐면은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아져서 웬만한 건 이제 은행 갈 일 없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여러분이 스마트폰 안 쓴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이제는 옳지 않은 시대가 벌써 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더 스마트폰에 몰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거를 내가 은행 들어 업무 보려고 스마트폰 한 번 키면 여러분 솔직히 은행 업무는 보겠어요? 페이스북도 한 번 들어가고 유튜브도 한 번 키고 카톡에 왜 숫자 2 있지? 이것도 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은행 업무는 옛날에도 봐야 되고 지금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의료도 들어올 거고 아무튼 너무 많은 게 이리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그래 맞아 인내심을 키워야지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정말 스마트하게 쓸까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첫 번째 능력은 인내심 그 다음에 집중력 이런 맥락이고 두 번째는 정보 습득입니다 습득 그래서 여기는 여기를 강조할게요 습득 여러분 여러분이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정보 검색이랑 정보 습득은 다른 겁니다 검색은 치면 나와요 검색은 치면 나오는 건데 습득은 여러분이 친 걸 이해까지 해서 내가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 볼수록 뭐냐면 왜 갑자기 그래 뭐 정보 검색은 무슨 생뚱맞게 이런 얘기야? 원래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전히 한국말로는 좋은 정보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5천만 뺏기 안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미국 3억 뭐 영국 뭐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어를 오피셜하게 그냥 자기네 오피셜 랭기지로 쓰는 나라가 합치면 4억 넘을 거고 인도 거기도 영어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독일 스웨덴 이런 데는 영어를 쓰는 데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영어로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제가 구체적인 하나 얘기 드릴까요? 제가 미국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매거진인데 실리콘밸리 관련해서 구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유료입니다 그거는 그러고 한 달에 5만 원씩 내야 돼요 작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 구동 모델이 5만 원이라는 거는 4만 원인가? 아무튼 생각보다 비싸요 이게 근데 저는 이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테크 관련된 게 어디서도 없는 이런 얘기들이 막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를 돈 주고 봅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일단 저는 돈을 내고 보고 그 다음에 영어로 봅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내고 영어로 보는 이 교집합에 들어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과연 1% 안 된다고 0.01%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제가 이거 두 번째 얘기할 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뭐 정보 검색 중요한 거 누가 몰라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진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이제는 그런 것도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써져 있는 거를 못 찾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전문가한테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그 전문가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보다 이제 한 단계 더 커진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이게 대화가 되냐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주변에 변호사분들을 많이 아는데 일반인분들이 변호사분들 아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중에 변호사가 무조건 있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근데 저는 변호사분들은 대여섯 분 아는데 어떤 분은 저작권법 관련 전문가고 어떤 거는 형법 어떤 분은 그 다음에 해외 관련 미국 변호사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명예훼손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외국에 산다고 칠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명예훼손이 형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 같은 데서 여러분이 악플 달고 욕수고 그러면은 수사기관이 움직여서 뭐 신상정보를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민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는 이 사람의 신원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법정에서 붙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 사람한테 일단은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형사사건이면은 어때요 경찰이 그 사람이 신원을 파악해버립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미국은 명예훼손이 민사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미국 변호사님한테 그러니까 벌써 이런 것만 어때요 들어도 이런 게 어디 잘 뭐 쓰여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검색을 하면 잘 안 나오는데 저는 누구한테 연락을 해보면은 어떻죠 바로 정보를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단순히 검색보다도 정말로 양질의 정보는 누구를 알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알고 있는 언어의 괴물 신현식 선생님은 언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 댓글로 많이 물어봐요 이거 독일어 스웨덴어 발음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거 검색으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신현식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신현식 선생님이 되게 친절해가지고 그걸 다 말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나라 표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그거 만약에 신현식 선생님 모르는 사람은 어디서 찾을 데가 없거든요 생각보다 전문가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예를 들면 커뮤니티 있죠 신큐베이션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 거기 백그라운드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이런 거 이런 거 아시는 분 있나요 이런 거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양질의 정보가 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정말 으쌰으쌰하는 사람들끼리 소통이 잘 되게 저는 좀 이거를 그분들이 이렇게 소통이 잘 되게 하는 걸 도와드리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아무튼 아까 여러분이 옛날에는 네이버 검색 이런 게 아니라 정보 습득이에요 습득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 검색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얘기고 근데 이제는 예전하고 다르게 정말로 이 온라인 문화가 이제 지속된 지 몇십 년 돼가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또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질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보 습득은 단순히 인스터넷에서 찾는 게 아니라 뭐 언어적인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인 측면도 이제는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특히 또 유료 모델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왜 왜냐하면 이제는 인터넷에서는 너무 쓰레기 정보만 많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양질의 정보를 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돈을 구독을 하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한국에는 쉽지 않아요 한국에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미국은 좋은 게 뭐냐면 시장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유료 모델 하려면 퀄리티를 넘사백으로 가야 되거든요 넘사백으로 가려면 그게 돈도 많이 주고 월급도 많이 줘야 되는데 필진들한테 한국은 시장 자체가 작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돈을 쓰는 문화가 아니에요 한국은 온라인에 있으면 다 공짜로 생각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거를 반대 관점에서 내가 또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양질의 정보는 미국에서는 이미 이 그룹이 만성이 돼서 어떤 사람은 그걸로 돈도 벌고 저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 충분히 나한테 이만큼의 가치를 제공한다 해서 돈을 내고 전화를 읽는데 우리나라는 읽는 사람도 소비자도 생산자도 이게 잘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땠죠 만약에 저는 우리나라도 어차피 실리콘밸리는 관심이 다 많은데 한국에서 올라오는 기사보다 거기에 그냥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거 보면 저는 훨씬 유리해지죠 뭔가 이렇게 따져볼 때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 아무튼 정보 습득이 중요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거는 뭐 인류 역사 내내 중요한 거지만 소통 능력 진짜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그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대 간의 갈등도 되게 심하고 젠더 간의 성별 갈등도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애초에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애초에 대화가 안 돼 서로를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게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 지 한 뭐 이제 20년 됐다고 칠게요 그냥 좀 크게 잡아서 20년 됐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언어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구두가 아니라 텍스트로 대화를 한 지가 되게 오래됐고 이제 그 다음에 어때요 텍스트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밥 먹었어도 밥 먹었어? 이러면 되게 되게 상냥하게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야 똑같이 아까도 밥 먹었어? 화난 거 같잖아 그냥 근데 텍스트는 똑같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화살표를 붙였다 올려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감정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옛날 소통 능력이랑 지금 소통 능력이 좀 다르게 봐야 돼요 텍스트 중심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점 옛날 소통이라는 좀 다른 관점에서 그래서 내가 이 감정이라는 게 거기에 녹아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진짜 여기서 내가 의도치 않은 오해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상처받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거가 이 패러다임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서 상처받고 빡치고 싸움 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 소통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 그냥 그래 소통 능력 중요하지 우리 소통을 자주 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소통은 생각보다 자주 해 카톡을 흘끌종이 나기 때문에 근데 그거가 이 정말로 거기 감정이 빠지고 전혀 다른 매질을 통해서 전혀 다른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로 할 때는 이렇게 감정이 다 녹아들어갔었는데 전혀 다른 매질 이 디지털을 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볼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인내심 그 다음에 정보 습득 그 다음에 소통 능력 이 세 개는 진짜로 한 번 나는 잘하고 있나 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소통 능력은 조금 제가 왜냐면 우리가 회사가 재택근무다 보니까 아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그때 실천해보는 사람이 정말 성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화두를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고민을 5분이라도 하고 3분이라도 했을 때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오해를 했어도 그냥 좀 나아지는 거예요 왜? 그 당시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우연치 않게 내가 고민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아 내가 그래 있는 신이 부족하지 그래 맞아 내가 이 시스템의 노예가 되고 있었어 이거를 깨닫으면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옹매고 있던 사슬을 확 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깰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진지하게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